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 도시군 합동비상 상황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에서 하는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주당 20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납니다. 또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방사능 검사 도민 참관 행사가 매달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됩니다.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